나인해가지고 법률행위에 부관이란 말이 나오죠 부관이라는 말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특약 부속약관을 부관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세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두가지입니다 조건과 기한입니다 일단 좀 설명 좀 드리고 교재를 볼건데 일단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은 뭐요?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뭐요? 기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인데 문제는 이런 날짜가 기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뭐죠? 기한이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뭐요? 죽을 테니까 이것도 뭐죠? 기한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이 다른데 위에 있는 건 뭐죠? 기한이죠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밑에 있는 거는 뭐죠?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요 불확실한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또 장례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게 뭐죠? 종기가 된다 따라서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3월 1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고요 2월 27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따라서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기간이라고 한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보면 의 나와있고요 성질 가 법률에게 효력에 관한 것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뭐에 관한 문제인 거죠? 효과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문이 잘 나오는 것이 정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 X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과에 관한 문제고요 1번, 4번 법률 행위에 붙이는 거여야 되고요 4번 법률 행위와 동시 부과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속 특약이니까요 만약에 법률 행위를 하고 나중에 또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계약인 것이지 부과할 수는 없고요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1번 조건과 기한은 뭐죠? 장래의 사실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내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조건이나 기한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부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됐다면 그것은 조건도 기한도 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절 조건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고 일단 판례는 일단의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에서 1번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나오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정지 조건이란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따라서 정지 조건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정지 조건은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인 거죠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현재 지금은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해제 조건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인 거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공부하실 때 효과가 생기는 건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건 해제 조건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문제는 그거는 언제요? 미래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살고 있습니까? 현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공부하실 때 의식적으로 현재 시점을 그 시기를 치환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게 뭐죠? 정지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게 뭐죠? 해제 조건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1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1억을 주면서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혹시라도 너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이거 돌려줘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돌려받으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요? 해제 조건이구나 자꾸 어느 시점을요? 현재 시점으로 치환하셔도 이해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교재 보시면 얘가 나오잖아요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사무실을 뭐할 수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니까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죠 주무관층에 허가가 있으면 사찰 재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허가가 있으면 처분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 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처분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 현재 효과가 없는 게 뭐죠? 정지 조건입니다 넘기셔가지고 또 해제 조건이 나오죠? 얘가 나와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사무실을 뭐해요? 쓴다는 얘기죠 현재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 돼요?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매수한 토지 중 후에 공장 및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말은 일단은 매매한 곳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고 넘겨주는데 나중에 조건의 성취가 되면 뭐죠? 돌려준다는 말은 현재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고 따라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판례는 예비 시부모가 예부 며느리에게 약혼 예물을 줬어요 그럼 일단은 누구 겁니까? 며느리 거죠 다만 약혼 했는데 결혼하지 못하면 뭐해요? 돌려줘야 될 테니까 무슨 조건입니까? 해제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은 안 할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가장 조건이 나오죠 일단 가장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각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것만이 뭐예요? 조건입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니죠? 조건이 아니다 나 불법 조건 뭘 말한다고요? 조건이 뭐죠? 반사의적인 경우를 말하죠 기억나시나요? 조건이 반사의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이 어떻게 해요?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고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은 기성 조건이죠 이미 성취된 조건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기성 조건은 조건이란 얘기에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기성 조건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조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만이 뭐예요? 조건입니다 이미 성취가 됐다는 말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는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성 조건은 뭐죠? 조건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외우셔야 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머릿글자를 따서 외울 거예요 기정조 기혜입니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이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기혜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설명드리는 건 중요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그 다음에 1억을 주면서 혹시라도 불합격하면 이거 반환해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이건 뭐예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자고요 야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미 합격했대요 이게 뭐예요? 기성 조건이죠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이라는 말은 합격하면 이라는 조건이 뭐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돼요? 1억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하면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뭐래요? 이미 합격했대요 그럼 뭐예요? 당장 뭐예요? 1억을 줘야 된다 왜요? 조건이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1억을 주기로 하는 계약만 남으니까 이게 뭐예요? 기정조조 자 1억을 끊어놨어요 지금 1억을 끊어져요 그렇죠? 1억을 끊어져서 주면서 야 너 인마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돌려줘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떨어졌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떨어졌으면 어차피 줘봤자 바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할 필요 없어요? 출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송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라는 말은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송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은 법률이 기정소 기송조건이 해제조건인 무효 기해무 꼭 외우셔야 되고요 어차피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불능조건이 나오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불정무 불회조입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입니다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자고요 2019년도에 합격하면 1억 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떨어졌대요 그러면 떨어졌다면 합격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 친구한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1억을 줄 일이 없는 거죠 따라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라는 말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억을 주면서 야 인마 너 떨어지면 돌려줘야 돼 그랬더니 나 이미 합격했거든 그러면 합격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것은 뭐죠? 불가능한 거죠 그럼 저는 1억을 주면서 떨어지면 반암받기로 했다면 이미 합격했다면 불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1억을 뭐 할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이라는 말은 약속한 1억은 뭐예요? 줘야 되는 것이고 그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회전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에서 1. 공익상의 불호형인데 일단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뭐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아들 셋 낳아주면 뭐죠? 결혼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반사회적 무효죠 2번 사익상의 불호형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 못 붙이냐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이니까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는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유언, 유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당연히 뭐 할 거예요? 승낙할 테니까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 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유언, 유증, 채무, 면제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3번 만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붙이게 되면 뭐가 되죠? 전체가 싹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뭐가 나오죠? 150조가 나오죠 갑이 을에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돼 그죠? 자자 네가 붙은 말 네가 붙은 말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을이 열받아가서 미친 듯이 뭐예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갑이 공부 못하게 집에다가 방화를 했어요 그래도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갑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시험 보는 날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인이나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많아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공부 못하게 방어하고 시험 못 보게 감금한 때에는 상대방은 누구죠? 을입니다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할 수 있어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감금해서 시험을 못 봤다면 을은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을이 그날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합격자 발표율까지 기다렸다가 1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한 장 넘기지 마시고 넘기면 안 넘기는 거죠 넘기지 마시고 다시 1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일곱 번째 줄 2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호치기 바라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감금 안 했다면 을은 언제 합격할 수 있던 거죠? 합격자 발표율에 대하 비로소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날 오후에 당장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발표율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을 수 있죠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갑의 예상대로 을은 전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전혀 안 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아시다시피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의 예상에서 알아봤더니 을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150조 법조입니다 이항입니다 조건에 성실이 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냐는 것으로 뭐가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는 갑은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1억 못 주겠다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세하게 공부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읽어본 법조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제되는 시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조건부 법률에 효력해가지고 148조 침해금지가 나오죠 자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열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시작하고 갑이 가만 보니까 꼼짝없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공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시험 못 보게 방해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을은 갑에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합격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이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이 매매계약은 어떡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148조 읽어볼게요 조건 있는 법률행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를 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하지 못합니다 우리 148조가 이러한 매매를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약속대로 을이 합격했을 때 갑은 이 아파트를 을에게 뭐할 수 없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매매는 이러한 처분은 결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팔지 말라고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금지만 하고 있을 뿐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자 우리 판례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죠? 무효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갑과 병간의 매매가 무효면 병이 뭘 봐요? 피를 보기 때문에 무효를 가지고 의리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러한 조건육 원리는 무슨 등기로 하게 되냐면 가등기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한 번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를 가지고 제삼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육 원리는 무슨 등기로 하는 게 가능하죠? 가등기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맨 밑에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와요 판례는 사실관계 요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결론만 볼 거란 말이죠 자책 하단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주입니다 세 번째 중간을 보시면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 행위는 조건의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일단 뭐죠?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 행위는 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 위의 무효를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효를 가지고 제삼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하게 됩니다 네? 뭐가요? 아 가등기적이죠 못하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제삼자 침해 할 수 없다 정도고 그 다음에 2번 조건보거리 처분이죠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의름 지금 당장은 아파트가 없지만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의른 기대권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의뢰 기대권 이 희망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요 상속도 가능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압은 의무자는 이 아파트를 뭐 할 수 없어요? 팔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누군요? 권리자는 조건보거리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무엇도 됩니까? 상속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의 성부 확정 후에 효력해서 1번 조건의 성취에서 정지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이번 효력 발생 시기에서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 맨 밑에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죠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느냐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란 사실이 입증되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사람은 이행하기 싫은 사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트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뭐하게 돼요? 입증하게 되는 거죠 다만 효과가 없었던 정지 조건이 만약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이거죠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먼저 생기니까요 그다음 넘기셔서 200팬이 나와 있는 판례인데 읽어볼 거거든요 이 판례는 읽어볼게요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회예요 왜 정지 조건이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거죠?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란 무슨 뭐예요? 유동조건 뭐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란 효과 발생을 뭐예요? 저지하는 사회예요 계속 보시면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 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먼저 물어볼까요? 1번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28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재작용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답 시비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채무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채무 면제의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문맥상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질문은 뭐인 것으로 보여요? X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뭐죠?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채무 면제같이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동의 없이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지분은 뭐인 것으로 보입니까? X인 것으로 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시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원래 개념은 이런 거죠 정지조건은 무슨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런데 불성시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확정적 무효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불성시로 확정됐다는 말은 불능조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정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뭐예요? 무효니까 2번은 뭐죠? 만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정지조건이란 현재의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죠? 정지조건 유동적 무효이므로 성취되지 않으면 불성시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 불성시로 확정됐다는 말은 뭐죠? 불능조건이라는 얘기니까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해서 불정무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거죠 4번부터 올게요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지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발생을 뭐죠? 주장하는 자 이익을 받는 사람 따라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그럼 이제 3번을 다시 할게요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가족법상행위가 떠올라야죠 혼인, 약혼 이렇게 떠올라야죠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조건이 무효면 법률이 어떻게 해요? 전체가 무효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십시오 자 1번하고 3번 두 개가 뭐예요? X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선택해야 돼요? 3번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1번을 다시 보시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동의를 안 받아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 동의를 얻으면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1번은 뭐죠? 오를 수도 있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생각했을 때 두 개 다 틀린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때는 뭘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명확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답은 뭐죠? 3번이에요 물론 복수정답 처리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뭐만요? 3번만 답으로 했어요 3번 민법은 이런 문제가 매년 한두 문제씩 꼭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 어떤 분이냐면 고민한다고 아씨 뭘 하지 막 이러면서 뭐예요? 그냥 고민하다가 DM 문제를 시간 오바로 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죠? 깔끔하게 둘 중에 돈도 명확하게 틀린 거가 뭐죠? 답이 된 상황까지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잘 출제된 건 아니에요 답은 뭐죠? 3번만을 답을 선택해서 2번 법률 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에요 1번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한 법률 행위 기 정 조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니까 무효이다 X 답은 뭐죠? 1번이에요 아까 제가 기종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는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8회 때는 지금 어떻게 두 개가 나왔죠 두 개가 벌써 답은 1번이죠 1번 의사표시가 발생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도달하기 전이라면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죠 맞네요 3번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했어요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 아니죠 그렇죠 밥먹은 자식아 밥먹은 빨리 강력히 요구하는 건 뭐예요? 강박이 아니잖아요 동합법 강력히 이건 뭐예요? 강박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 행위가 아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5번 표의자의 가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요 자 공지성달을 언제 합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지성달함으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농지 취득자격 증명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유효 요건 할 때 뭐가 떠오르셔야 된다 그랬어요? 유동종 무효 가 떠오르시는데 따로 기억할 것이 뭐가 했다 그랬어요? 농지 취득자격 증명 기억나시나요? 아유 또 왜 안나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종 무효 가 아닙니다 유효 요건이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작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작자만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는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신이 경적자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매매 계약은 유효 하지만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인 거예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 합니다 다만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 가 아니고요 무엇도 아닙니까 유효 요건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 원이 되는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1번 이 되는 거죠 우식이 이제 뭐죠 기한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들이 다 중요한데 제가 요새 좀 살을 많이 뺐거든요 살 빻은 걸 뺐는 거 느끼시나요 저 8kg 뺐어요 8kg 8kg 근데 저같은 돼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웬만큼 빼도 티가 안 나더라 8kg 뺐어요 8kg 뭐 그냥 식사 는 줄이고 국물 잴 수 있으면 안 먹고 안 먹고 그 다음에 많이 걷고 수용하고 수용하고 이러면서 제가 8kg 뺐는데 뭐 하려고 얘기 나왔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추워요 추유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수업 끝나고 저녁 먹고 나서 어 막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느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젯 저녁에 그러고도 막 제가 약간 통통한 사람 특징이 추위 강하잖아요 그렇죠 8kg을 뺐더니 다시 다시 찌를 거야 기분 탓이에요 근데 막 몸이 막 으시시라고 감기 걸린 것 같고 다시 살을 찌워야 되나 그러는 것 같아요 목표가 지금 앞으로 한 7kg 정도 더 뺄 수 있거든 한 15kg 빼는 게 목표예요 15kg 그럼 제가 좀 꽃미람이 될까요 저 팔립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애가 죽으면 뭐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건 뭐예요 기한이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제 유가족에게 자동차를 달라고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요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가분팔입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이런 게 나오면 뭐가 뜨려면 돼요 안양찬이 뒤지면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얘는 그렇죠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 안양찬이 뒤졌을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실종되는 바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때에도 이행기한은 뭐죠 도래한 곳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종됐을 때도 이행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원래 그러면 영원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돌려줘야죠 그렇죠 사람은 죽는 거는 사망신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도 상관하지 그거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어 다시 말하면 가슴 분쟁이지만 세월호에 타고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뭐죠 이행기한이 뭐죠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이행을 뭐요 못 받는 일이 뭐죠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이해 되시죠 돌려줘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버립니다 자 이런 거죠 의리 가벼게 예를 들어서 삼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우리 올해 시험 몇일 날 보죠 28일 날 보나요 6시 그러고 나서 10월 22일 날 변제하기로 했어요 삼천만 원 너무 많다 삼천만 원 예를 들어서 오백만 원을 뭐죠 빌려주면서 며칠 날 갖기로 했어요 10월 22일 날 생각만 하도 쪼글쪼글 하시죠 그러니까 26일 날 시험인데 22일쯤 되면 뭐예요 막 뭐죠 그 심장이 벌름벌름 거리고 막 잠도 잘 안 오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무튼 12월 22일 날 먼저 변제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리 가봤는데 전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월 15일쯤에 야 22일 날 돈 갚기로 했는데 준비가 되니 그랬더니 감히 뭐라고 그랬냐면 그딴 소리 하지마 나 괜히 이 그지 같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 미치겠어 이 그지 같은 거 왜 시작했는지 몰라 나 바빠 죽겠어 라고 하니까 의리 깜짝 놀라서 어 그래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너 시험 보면 변제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22일 날 갚기로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 바빠 그러면 시험 보면 뭐죠 갚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갚이 26일 날이 됐어요 그런데 시험 보러 가려고 하니까 떨어질 거는 뭐죠 기정사실인데 시험 보면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안 봤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예요 그죠 첫 번째 반려합니다 나번 나번 반려죠 부간이 붙은 법률에 있어서 부간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면 뭐로 봐야 돼요 조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시험 보면 갚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거라면 이건 뭐로 봐야 돼요 조건으로 봐야 하고요 계속 보시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무슨 말이에요 보면 갚고 안 보더라도 갚아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가 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다시 말하면 시험 보면 돈을 갚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그것은 변제기를 유효한 것으로써 그 사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험을 봤을 때 또는 발생하지 않은 것 확정된 때 시험을 안 봤을 때에도 기한은 뭐죠? 도래야 한다 이해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시험 보면 갚으라고 했으면 마치 뭐처럼 보여요? 조건처럼 보이죠 조건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거는 보든 안 보든 뭐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한이기 때문에 자 10월 22일 날 변제하기로 했는데 시험 보면 갚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시험 보면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제기를 10월 26일까지 뭐 한 거예요? 연장해 준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해 되시죠? 따라서 이 사례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뭘 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기한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요 시험을 보면 변제하기로 했다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뭘 내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인 거죠? 기한인 거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입니다 자 이 문제예요 자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종기고 시기와 종기 사이가 기간이잖아요 만약에 기간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한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그래서 종기가 있어야 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라는 개념도 기간이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판례도 중요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에 대한 교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을이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지금 제가 돈이 부족해서 당장 이 땅을 살 수가 없는데 일단 저에게 임대를 해주시면 자금이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오면 이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일단 갑기 까을이 이 토지를 뭐하기로 했냐면 임대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갑이 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은 언제 들어옵니까 라고 하니까 넉넉잡고 한 3개월 정도만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단 말이죠 갑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하기가 애매하죠 왜요 우리 지금 3개월에 있어서 돈 들어오면 뭐해요 사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놈이 3개월이 뭐예요 1년이 넘었는데도 안 사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와가지고 야 인마 니가 지금 사겠다고 해서 땅 빌려준 건데 안 살 거면 나가라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존속기간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안 사면 영원한 거다 따라서 너는 나를 뭐죠 내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다시 한 번요 임차인에게 뭐라고요 매도할 때까지가 뭐죠 존속기간이니까 의뢰 주장은 안 사면 안 사면 뭐죠 영원한 것이고 따라서 갑은 의뢰를 어떻게 해요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말에 뭐예요 소송이 걸린 거예요 자 빨리 읽어볼게요 결론 다음 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끊어볼게요 임차인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볼게요 왜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로 해석하면 뭐죠 상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매도할 때까지라는 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라면 무엇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 번요 실기와 종기 사이를 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 기한 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도할 때까지는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라면 무엇도 없는 거예요 기간도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예요 우리가 이제 임대차 들어가면 배우고 있지만 토지 임대차는 채당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갑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의뢰기에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에 따라서 사든 안 사든 갑은 뭐죠 나가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료 시기 종기 효과가 생기는 기한은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기한은 뭐죠 종기죠 넘겨보시면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나오죠 뭐 이런 얘기했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죠 기한이고 언제 도래할지 그 10전도 정의되어 있습니까 뭐가 되는 거죠 확정기한인 거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 뒤지니까 이것도 뭐요 기한이긴 한데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죠 오늘 밤 뒤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뒤질 수도 있죠 이런 걸 얘기하면 뭐죠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에 기한 붙일 수 없고요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4번 기한부 법률의 효력 기한 1 기한 도래전의 효력 조건과 똑같습니다 치매가 뭐죠 금지가 되고요 또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상소 보전 간부로 제공하는 거 가능하고요 2번 기한 도래후의 효력인데 기한은요 소급하지 않아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각오로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한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그 효과를 뭐 할 수 없어요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신 이제 뭐가 나오죠 기한의 이익이 나옵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요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예요 그러면 10월 31일이란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일단 의의를 좀 읽어봐야 돼요 의의 보시면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뭐라고 해야 되죠 도래하지 안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12월 31일이 도래하면 을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가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갑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기한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한의 이익을 갚는 자에서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먼저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그죠 이걸 좀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따로 전제하고 무상인행위는 기한은 채무자에게만 이익입니다 유상인행위는 기한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뭐죠 이익입니다 세 번째 예외입니다 무상임치계약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하는 무상임치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냐면 임치인이에요 이건 뭐 예외적인 권위니까 따로 기억하면 돼요 무상임치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한 계약은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죠 임치인을 말한다 빼고 기본적으로 무상이면 기한은 누구만요 채무자에게만 이익이고 유상이면 뭐죠 채무자 채권자 모두의 이익이고요 만약에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유상이어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뭐요 가능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럼 무상이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은 꼭 12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아무 때나 돈 생기면 뭐요 갚으면 돼요 이렇게 무상이어서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암때나 돈을 갚아도 상관이 없다 기한의 이익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천만 원이다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유상이에요 그러면 채권자도 12월 31일까지 기다리면 얼마가 생겨요 천만 원이 생기니까 채권자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중간에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중도상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반드시 뭘 줘야 돼요 이자를 그러니까 유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산항으로 돈을 빌렸는데 2년 만에 미리 돈을 갚으러 가면 여직원이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죠 미리 갚으니까 뭐죠 중도상한 수수료를 내라고 하거든요 법적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자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의미가 되면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오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나와요 양으로 2번 상실사유입니다 각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나 채무자가 담보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나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고요 나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이런 네 중에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효과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갚으면 그때 비로소 뭐죠 채무불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중에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이 핵심 판례는 나중에 볼게요 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제 볼게요 대차라는 말이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 뭐예요 대차예요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차주라고 해요 세 가지가 있죠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세 가지가 있죠 빌려주고 그 목적 물건을 반항하는데 무상이면 뭐가 돼요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가 돼요 임대차가 되고요 그래서 사용대차 임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죠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소비하고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하고요 소비대차 하면 뭘 생각하시면 되면 금전소비대차 돈 빌리는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자 받으면 뭐요 유상이고 안 받으면 뭐죠 무상인 거죠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대주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누굴 말해요 채권자를 말하고 차주 빌리는 사람이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끝났어요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 1번 2번 일거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부라는 말은 유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상이면 둘 다니까 일거볼 필요도 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3번 무의자죠 자 무의자면 무상이죠 무상이면 누구에게만 있어요 채무자만 채무자만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만요 차주에게만 있다는 얘기니까 무의자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주는 뭐죠 X가 답은 뭐죠 3번이죠 이걸 우리가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대주는 뭐로 바꿔서요 채권자로 차주는 뭐로 바꿔서요 채무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4번 사용대차 항상 무상이죠 무상이면 누구만요 채무자만 사용차주 맞고요 무상임치 무상임치 무상임치기약은 채권자인 누구에게만요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좀 쉬었다가 물권법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할수 있는 Cosmopol 10분의 1 고생이 있다면 05이 5돌로 5년 5 6 6 5 5 6 5 6 6 5 6 7 6 5 6 7 6 6 6 감사합니다.